한 근이 a라고 했죠? 그러면 이 x에 a를 집어넣으시면 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은 0이다. 이게 나오겠죠?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a 제곱과 a 제곱분의 9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분의 3 이 두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첫 번째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9를 계산하시고 a 마이너스 a 분의 3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분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 각항을 a로 나눈다 이거죠? a로 나누면 a 플러스 5 마이너스 a 분의 3이 0이 되겠죠? 그래서 a 마이너스 a 분의 3은 마이너스 5가 나왔네요.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5라는 걸 하나 만들어냈고요. 이거는 변형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? 이거는 변형 공식을 쓰는데 0결부가 마이너스로 변형 공식을 써야 되겠죠? 그래서 a 마이너스 a 분의 3의 제곱 플러스 여기 곱해서 두 배가 되는 거죠? 그래서 6이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25 플러스 6이 되면서 31이 나오겠죠? 그럼 31과 마이너스 5를 더하는 거죠. 그래서 31과 마이너스 5를 더하게 되면 답은 26이 답이 되겠네요.